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세븐나이츠 뽑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황결진과 이벤트 지금 펫이 지금 델로랑 루입니다 제가 왜 펫을 얘기했겠습니까 이번에 펫 30연타 한번 갑니다 펫 뽑기 30연타 900개를 사용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이 친구가 대리를 맡겼네요 가보겠습니다 자 펫 뽑기 총 30연타구요 일단 델로랑 루중에 하나만 나오는데 이건 완전 초대박이고 다른것들 여러가지 4성펫 쓸만한거 있잖습니까 그런것들 뽑으면 또 우지개 이득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댓글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우리 또 유튜브 놀러오셔도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혹시나 구독 안되있으신 분들 구독 한번씩 해주시고 페이스북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무빙TV 검색하시고 페이지 오셔서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펫 소환 30연타 출발 합니다 첫번째 아 첫번째부터 삼성 샤링 굉장히 좋죠 첫번째 샤링 좋고 첫번째 두번째 가자 아하 삼성 잘나오네 이제 아이야 삼성 2개 좋아 어허 어허 야 이거 최소 삼성이냐 이거 뭐야 바뀌었어 이거 어허 라구리 자 좋아요 삼성 아우 야 삼성 사면타 이건 뭐지 일단 헤루핀 자 4번 끝났구요 다섯번째 아하 자 싸란 삼성 오케이 다섯번째 좋구요 여섯번째 라구리 이쌽 꺼져 일곱번째 바로 가자 일곱번째 유후 이쌽 음 제가 잘 제가 잘 뽑는걸 이 친구가 알고 맡겨줬는데요 아직까지 4성 소식은 없습니다 여덟번째 갑니다 싸란 아홉번째 음 아이야 초반부터 이거 뭐 삼성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는데 음 이상합니다 열 번째 갑니다 아하 벨 삼성 일단 그건 삼성은 근데 좀 그렇죠 4성을 써야됩니다 결국엔 열한번째 아하 싸랭 싸랭 4성 나와야되는데 열두번째 아하 아하 싸란 삼성 야 이거 삼성 진짜 이성삼성 잘나오네 4성은요 어하 열세번째 벨 이성 열네번째 에로비 이생 안됩니다 제발 열다섯번째 아 이 동생 저랑 이제 인형 끊을수도 있어요 열다섯번째 벨 열여섯번째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열여섯번째말에 아기천사 루 뽑아두는 이 글라스 이게 바로 무빙글라스 아닙니까 열 여섯번째에요 초대박 났습니다 예에에에에 열여섯번째 루 뽑아주시면 세븐나이치팻 이 이친구 첫 처음 세븐나이치팻인데 루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열여섯번째 루신구하고 열일곱번째 갑니다 아홉 베에에에엘 열 열여덟번째 이 에뿍우우 열여덟번째 열아홉번째 쇠리 쌍 Zac 열아홉 번째 세brig구여 스무번째 발생 아아 리쿠 ça Web 이Sln 나오는애들이 4성만점 나왔으면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22연타 끝났구요 총 10에서 저달립니다 갑시다 삼성 어허 벨 있어 스물두번째 했구요 스물네번째 스물네번째 헤르피 스물네번째 스물네번째 몰라 하나 더 주세요 스물다섯 스물네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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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루 안나왔으면 어쩔 뻔했냐 스물네덟 28번째 29번째 마지막 3 2 1 이렇게 32연타 마무리를 합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일단은 합성을 할께요 합성을 통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이성을 합성을 할께요 이성은 어차피 안쓰니까 이성부터 일단 합성을 먼저 시작합니다 자 일단 삼성 하나 다시 뽑아야 있겠죠 그래서 확률 조금이라도 올리니까 라 꿀이 일단 삼성 나쁘지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합성 자 삼성합성입니다 중요하겠죠 총 확률은 일단 70% 확률이구요 이 확률 무조건 뚫어야 됩니다 3 2 1 4성합성 좋은거 나오나요 갑니다 자 4성합성 자 30연타에서 4성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개 나왔습니다 와 세리 야 세리 없거든요 레이드 최고의 딜팻 아닙니까 와 세리에다가 루까지 나쁘지않아 30연타로 이 정도 먹었으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일단은 뭐 이성을 처리하고 남는거 전부 다 갈겨보죠 뭐 동생이 뭐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조금 큰일이긴 한데 일단 합시다 삼성 합성분 마지막 한 번 딱 가면 되니까 와 이것도 성공하네 펠 자 마지막 합성 갑니다 어 확률이 많이 낮은데 이거 괜찮을려나 20%인데 이거 아 20%에 도전을 합시다 에라 모르겠다 하자 20% 도전합니다 어차피 라구리, 세리, 사람, 벨 다 필요없습니다 3 2 1 합성 20% 4성 합성 성공할 수 있나요? 자 일단 세리랑 룰을 뽑았고 마지막은 실패 사람 이 화면 보여주면 안돼 음 야 루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일단 30연타와 합성 몇번 했습니까 4연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루와 우리 세리를 신고를 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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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og Lam 여러분 이제